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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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탕을 못해 먹겠어 이냥 뚜마쥐서 간절하네 이냥 아유 힘들어 죽겠어 아유 그냥 아유 아유 너도 나랑 비슷했는데 좀 와 와 도와줘 아유 힘들어 죽겠어 아유 씨 아유 힘들어 청임하노 와 같이 하자 아이 근데 산타 이것들이 요정들 어디간 거야 아 저희 선물 바꿔 봐야 되는데 아유 이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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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야 아 아 아 아 아 adults 드디어 따돌렸네 그러게는 생각보다 달리기가 빠른 걸 정말 몰랐어 역시 선물 배달하는 경력은 무시 못해 그럼 우리 이제 산타서 떠돌린 김에 크리스마스에 앞둔 인간들을 뭐라고 했는지 구경하러 가볼까? 그래 좋아 기광장 재밌겠다 가자 어? 여기 마침 크리스마스에 앞두고 여행을 예약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구경해보자 그래 좋아 아 짜증나 아침부터 신경진하게 짜증나 죽겠다 아 또 일어나 안 팀장 왜요 왜요? 팀장님이 또 별거 아닌 걸로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 무슨 재밌는 얘기라도 하나 봐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수픽 일은 다 한 거야? 동동공 공격인 예약은 어떻게 됐어? 아 그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류가 났는데 PNR 완성이 안 되네요 야 이 바보야 아기 입력할 땐 IMF가 아니고 INF라니까 넌 IF 세대도 아니잖아 아 맞다 나도 참 아스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 어 근데요 팀장님 제가 실수로 장동모님 성함을 장동간으로 입력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 야 X2랑 세그먼트 번호 입력해서 개별 라인을 주면 되잖아 그리고 NL1로 다시 넣고 아 맞다 아 맞다 X2는 숫자 2 맞죠? 오마이 깍스레인기 숫자 2가 아니고 알파벳 2요 너 어떻게 들어왔니? 나랑 똑같이 들어왔구나? 미모로 T로이 아 팀장님 실수로 다 날려버렸어요 아 진짜 뭐하는 거야? 재산신리? 그런 건 미모로도 용서가 안 되잖아 아 그냥 RT 누르면 된다고 안녕하십니까 항상 행복만드리는 MZ항공입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3일 뉴욕행 항공편을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네 잠시만요 지금 바로 항공편 예약 담당자에게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 MZ항공 예약 담당 지윤희입니다 12월 23일 뉴욕행 항공편 예약 원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네 뉴욕공항으로는 존 에프 케네디 공항, 라가디아 공항, 뉴욕크 공항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요 현재 가능한 뉴욕행 비행기로는 존 에프 케네디 공항으로 가는 오전 10시 비행기와 오후 7시간 비행기가 있습니다 어느 편으로 예약해드릴까요? 오전 10시 비행기로 퍼스트 클래스 2명 가능해요? 아 고객님 현재 퍼스트 클래스는 대기좌석으로 떠서 예약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른 좌석으로 말씀해주세요 아 저희 지금 당장 필요한데 아 그냥 지금 거기로 갈게요 또 또 또 아 오늘도 피곤해지겠네 잠시만요 우리 언니 지나가실게요 뭐야 Just want some day 막상 educators 잠시만 네 손에 쏘가 우는 남자들 이미 다른 세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나이 안긴 되면 다 다가와 날iv자지가 싫어서도 있잖아 귀여워 모르세요? 모르셔야겠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로 해야하는 KISS 어떻게 내 맘을 잡아줄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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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저희 언니 모르시겠어요? 와 이거 진짜 엉망이네 앞으로 해도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이, 요, 리, 잖아요 어떤 일 오셨을까요? 저희 아까 뉴욕에 항공편 예약건으로 전화드렸는데요 퍼스트 클래스 예약이 안 된다고 하셔서 아 네 잠시만요 12월 23일 오전 10시 항공편 예약하려던 거 맞으시죠? 네 고객님 현재 이 항공편의 퍼스트 클래스는 대기자석이라 안 되세요 아니 우리가 여기 항공사에 쓴 돈이 얼마인데 퍼스트 클래스 하나 예약이 안 돼? 네 안 되세요 고객님 자석은 저희 관할이 아니세요 아 야 벽아 그래서 지금 퍼스트 클래스 예약이 안 된다는 건가요? 저 이효리인데? 네 정말 어려우세요 어머 어머 이 요리씨 아니세요? 네 저 이효리 맞아요 오 진짜 실물이 너무 예쁘시다 나 정말 뒤집어져 기절이야 근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 제가 이번에 뉴욕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하는데 진짜 퍼스트 클래스가 안 된다네 아이고 뭐해 얘들아 잘 좀 도와드려 어 고객님 이 자석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다른 시간대의 항공편을 알아봐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이 항공편을 꼭 이용하셔야 한다면 다른 자석으로 안내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대신 저희가 더 신경 써서 편안한 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어떤 자석이 가능한데요? 퍼스트 클래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뭐 그런 걸 피해주세요 네 고객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비즈니스 클래스로 12월 23일 오전 10시 인천에서 출발하여 현지 시각 23일 오전 10시에 뉴욕으로 도착하는 항공편 주 자석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제 알아서 해 고객님과 동행하시는 분의 한글과 영어 성함을 함께 말씀해주세요 휴대폰 번호 말씀해주세요 010-4343-4343 이메일 주소 말씀해주세요 s-u-n-g-a-1-4343-4343 추가 요청사항 있으신가요? 이내식 하나는 비관식으로 해주세요 우리 언니가 관리 중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함은 이유리-L-E-E-Y-O-R-I 정승하-J-U-N-G-S-E-U-N-G-A 전화번호는 010-4343-4343 이메일은 seunga1004-at-gmail.com이시고 기내식 하나는 비관식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고객님 이렇게 예약 도와드릴게요 TV월 23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현지 시각으로 23일 오전 10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도착합니다 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이시고 기내식 하나는 요청하신 비관식입니다 네 알겠어요 네 저희 MBF항공과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거 오했으면 출발할까요? 그래요 안 끊을 때 좀 스마lift 엔 요청 시 Troy consciente stellen 으 ن이SU 반 1700 와chte parle 찬감 아이고 이제 선물이 여기 좋잖아. 빨리 상상 개방하러 가야지. 네. 아이고 빨리 빨리 선물 나눠보자. 빨리 가. 빨리 가. 이유리 예쁘다. 감사합니다.